자, Semantic Evidence 이제 보시면 scope ambiguity 라고 되어 있는데 영역으로 인해서 ambiguity 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은 42번의 data the president could not ratify the treaty 이 부분이 앰비규어시 하다는 거에요 그럼 일단은 앰비규어스 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나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 아래에 적어놨죠 A 의미와 B 의미가 지금 여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공부할 때 여기서는 다 적어두니까 근데 공부할 때는 이것을 가려놓고 여기서 진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의미를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앰비규어스 할 때 두 가지 의미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끌어낸 의미를 영어로 써낼 수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그래서 앰비규어스 문제가 단순하죠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뭐 때문에 어떤 의미가 생긴다 간단한데 이 앰비규어스 문제가 실제로 문제화되면 뭐가 조금 어려울까 이렇게 영어로 각각의 서로 앰비규어스한 측면을 영어로 이렇게 써내는 게 좀 어려워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런 의미 차이를 영어로 명확하게 써내야 된다는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 이것을 미세한 의미 차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그것을 써내는 연습 그게 중요해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책을 읽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거는 책을 읽으면 자 봅니다 여기 43번의 A는 지금 어떤 의미가 생성이 된 거예요 또 프레지던트가 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지금 가능하지 않다 낫이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낫의 위치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B번의 의미는 프레지던트가 그 여기는 프레지던트가 조약에 비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데 비준 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낫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낫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낫의 낫이 부정을 하는 영역이 어디냐 부정하는 영역이 문장 전체냐 즉 엄밀히 말하면 쿠드냐 문장 전체냐 아니면 BP냐 여기냐 얘만 지금 부정하는 거냐 그걸로 인해서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명확하게 생깁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시 여기만 보고 얘기하면 만약에 낫이 이렇게 얘네들을 부정해 그 다음에 쿠드는 이 자체적으로 모달의 의미로 캔이란 어빌리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빌리티 의미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프레지던트 대통령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냐면 그 조약에 비준하지 않을 능력이에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낫이 이 쿠드에 들어가 있으면 비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비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비준 할 수도 있고 안 하겠는데 나는 안 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죠 나는 비준 안 해 아니면 여기가 지금 BP에 들어가 있으면 조약을 비준 안 할 수 있다 조약을 비준 할 수가 없다 대통령이 무능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 차이가 약간 이렇게 미세하게 생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어떻게 나와요? 얘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의미 차이가 나는데 그 의미, 두 가지 의미, 두 가지 리딩을 써보세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 그 의미를 그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어렵죠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써내는 게 어렵죠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앰비규스하다 나오면 그 의미를 영어로 꼭 써보는 걸로 눈으로 읽지 마세요 꼭 써보는 걸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주제로 계속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투포에서 여기서 문장 구조를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시험에서는 문장 구조를 이렇게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S로 문장 구조를 그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구조가 안 나오니까 이런 거 당연히 이제 뭐로 나와요? 이것은 이제 TP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3분지 구조로 안 나오겠죠 TP로 나오고 3분지 구조로 안 나오고 2분지 구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화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시험에 나오더라도 얘네가 구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오지 굳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내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옛날 방식의 문장 구조를 그리는 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될 뿐이죠 이게 이제 TP에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이런 2분지 구조로 물론 뒤에 가면 TP도 2분지 구조로 이야기할 겁니다 2분지 구조로 이야기할 거지만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다루지는 않을 거다 그것만 잡아 두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그려져서 대략적으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도 이런 구조로 이 두 가지 구조로 인해서 문장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 낫이 지금 모다를 부정하느냐 모다를 부정한다는 것은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거랑 동일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문장의 핵심 문장의 핵심은 뭐예요? 문장의 핵심은 시제예요 문장의 핵심은 시제예요 그래서 정형절, 시제절, 비시제절, 정형절, 비정형절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시제예요 이 시제는 모다리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모다리 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쿠드를 부정하면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 되고 영역이 문장 전체로 확장되는 거죠 부정을 어느 영역까지 확장할 거냐? 문장 전체로 아니면 낫이 BP에만 한정이 되는 영역이 BP만 부정하는 거죠 조약을 비준 안 하는 걸 할 수 있다 비준 안 하는 걸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비준 안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비준 안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나눠지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가 더 전개가 되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야기가 계속 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Adverb을 집어넣는데 Adverb을 집어넣는데 이 Simply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부사가 여기 둘 다 들어가도 정문이에요 Simply가 여기에 Not하고 Letify를 분류해 놨죠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Not이 어디와 지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Could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Simply가 Not하고 Letify 사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다음에 Could하고 Not 사이에 Simply가 들어갔으면 이 Not은 BP를 지금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BP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Simply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또 연결시켜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Not이 Could를 부정하는 그런 의미로 Letify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약 비준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들어가는 거죠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조약을 비준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 두 의미 차이가 있고 그걸로 부사의 분포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 진행이 됩니다 수도크라프트 센텐스 보시면 수도크라프트 센텐스는 이렇게 What절로 얘기하는 거죠 47번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47번에 B번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Not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47번에 B를 보시면 Not이 Letify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47번에 A에 What the president could not do?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Not이 어디 영역 문장 전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문장 전체의 부정의 영역을 끼치는 지금 아까 43번에 A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43번에 A의 의미가 어디 있어요? 이 의미를 갖는 거죠 이 의미를 가질 때 통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 줄줄이 줄줄이 엮어야 됩니다 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Not이 이 Not이 지금 모덜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모덜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ot이 모덜의 부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통사적인 차이가 일단 구조적인 차이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imply라는 부사의 분포를 이렇게 위치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SudoCraft Sentence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Not이 BP를 지금 영역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야 되죠 What the president could not do?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계속 줄줄이 줄줄이 연결을 시켜서 지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Not이 지금 What the president could do is 이렇게 들어가서 Not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BP를 부정하는 거죠 BP만 부정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50번처럼 여기 있는데 Phonological Evidence인데 50번처럼 이렇게 추격되는 거 우리 영어로 Contraction이라고 하죠 Negative Contraction 얘기를 보면 이렇게 Contraction이 이루어져요 Contraction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Negative Contraction 이렇게 50번처럼 Negative Contraction이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디서만 가능합니까? Negative가 모다를 수식하는 경우에 Negative가 모다를 수식한다는 것은 아까 Not이 could를 부정하는 영역으로 두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Contraction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BP를 모디파이 했을 때 부정어가 BP를 모디파이 했을 때는 Contraction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50번처럼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은 이거 43번에 AB 두 가지 의미 다시 갖다 놨어요 이 둘 중에 어떤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A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B번의 의미가 아닌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A번의 의미를 이야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Contraction이 했다는 것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어요? Phrase Level Category가 있고 Phrase가 존재한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처럼 네거티브 컨트랙션과 관련해서 이 Not의 영역과 관련해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구조가 문장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MP, 그 다음에 모다, BP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지금 Simply도 어느 자리에 위치하느냐 Contraction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Sudo Craft Sentence에 어떻게 위치하느냐 그렇게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Phrase Category가 문장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Phrase Category가 존재한다는 것을 Phrase Category가 존재하니까 Not이라는 부정어가 모다를 수식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반대로 모다를 경우가 BP를 수식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Phrase Category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Phrase Category의 존재 Phrase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Scope Ambiguity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Scope Ambiguity는 2018년에 한 번 나오고 2018년에 한 번 나오고 그 전에는 안 나오고 2018년에 한 번 나오고 그걸로 땡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나왔어요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에 보시면 Phrase Category Distributional Evidence 이렇게 보시면 Phrase Category, 즉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Phrase Category, 즉 Phrase가 존재한다는 것을 Phrase Category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해서 에비던스로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가볍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Pre-Phrasing 시킬 수 있어 Elder Sister를 앞으로 옮길 수 있어 이것을 Pre-Phras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Pre-Phrasing이 된다면 Pre-Phrasing이 된다면 이것이 Phrase다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Phrase다 이렇게 Pre-Phrasing이 되는 이유는 강조예요 강조시키려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앞,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런 것을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원서는요 원서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원서는 누가 쓴 거냐면 네이티브가 쓴 거예요 네이티브 교수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네이티브적인 논리가 네이티브적인 논리로 쓰는 거예요 언어적인 논리죠, 직관이죠 언어적인 직관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논리를 잘 보세요 이 사람은 앤드류 라드포드의 교수는 Phrase category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Pre-Phrasing을 시켜보는 거예요 얘를 Pre-Phrasing을 이렇게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가 지가 하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인데 그 라드포드 교수님이 보기에 어? Your elder sister, I can't stand it 이 부분 정문이네 내가 느끼기에 자기 스스로 정문, 빔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네이티브니까 정문이네 어? 그러면 이것이 Phrase다 이것이 Phrase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할 때 이것이 앞으로 Pre-Phrasing이 가능해서 이게 맞네, 정문이네 정문 비문을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문 비문을 판단할 수가 없어 얘네들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얘가 이동 가능하면 정문이 되면 이것이 Phrase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국에 있는 수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공부해야 돼? 얘가 이동 가능하다 얘가 이동 가능? 이동 가능하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이것을 어떤 순서대로 알아야 되냐면 이동한 것이 이동한 것이 이동한 것이 정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동한 요소가 정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이동한 요소가 그래서 Phrase라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해 돼요? 이게 이동이 된 걸 보니까 정문이야 아 그래서 이게 Phrase구나 라고 이해하는 순서가 아니라 우리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직관적으로? 아니요 몰라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Phrase다라고 이렇게 해서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동시켜 보니까 이것이 정문이야 그러니까 Phrase입니다 라고 또 그 논리로 써야 돼요 논리는 그 논리로 네이티브 스피커적인 논리로 써야 돼요 답안을 시험 준비할 때는 수험자 입장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얘가 이동했더니 정문이야 이거는 암기해야 돼 정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암기해야 돼 그리고 암기하고 그래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것이 정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Phrase다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안 남아가지? 자 여기는 여기는 시험에도 나오는 시험에도 나오는 거고 여기는 중요하니까 여기는 이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제 Phrase냐 아니냐 이제 이걸 결정해야 되겠죠 Phrase냐 아니냐 결정을 해야 돼요 저기 Office Model Office Date Over Phone Number 이것을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이동시켜 보면 되겠죠 그럼 앞으로 이동시켜 봐 앞으로 이동시키면 이것이 정문인지 비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외워야 돼 이렇게 이것이 이것이 Phrase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지금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Phrase가 아니니까 이동도 안 된다 이동하면 비문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알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을 답안을 쓸 때 이동시키면 비문이야 그러니까 얘는 Phrase가 아니야 이런 네이티브적인 논리로 써내야 되는 거죠 됐죠 얘네들은 지금 Phrase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구조화 돼 있어요 이렇게 구조화 돼 있는 거죠 Up이 뒤에 있는 His Model과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동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동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것을 버벌 버벌프레이즈라고 부르죠 이거 여기랑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덩어리가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좌하고 랭업 His Model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것은 증명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보내 봐 문장 이상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하나의 Phrase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 써 놨네요 Phrase of Over 버벌프레이즈 이렇게 해서 같은 말인데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얘네들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얘네들이 하나의 전화하다 그 다음에 스탠드업 바람마치다 루코 무엇을 찾다 라는 하나의 동사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전치사 뒤에 있는 전치사가 동사하고 연결이 돼 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학교 문법에서도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티지 티처스그램에서 나오는데 이러한 전치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파티클이라고 불러요 이러한 전치사들 동사하고 연결이 되는 이러한 전치사들을 파티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되게 이러한 특징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티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파티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하고 분리될 수도 있어요 세퍼라이티드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뒤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리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파티클이라는 게 뭐세요 이게 부사기능을 한다는 거거든요 전치사지만 부사기능을 한다는 거요 전치사지만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더 유연해요 전치사라면 명사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 명사의 전치사가 아니니까 조금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도 잘 잡아 두시면 좋겠어요 세퍼라이티브 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지루해요 나도 지금 여기서부터 하기가 싫어 여기서부터 프리포징 해봤는데 포스트포징도 한번 해볼까 뒤로 옮겨볼까 뒤로 옮겨지는 게 가능하다면 이거 보면 뒤로 옮겨지는 게 가능하다 보면 여기서는 어떤 게 58번에 A번이 어떤 게 옮겨졌어요 투 헐 앞에 있는 요소가 뒤로 옮겨진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하나의 프레이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동이 가능하면 프레이즈예요 이동이 가능하면 프레이즈 그래서 요렇게 근데 여기 59번에 보시면 올더만 놔두고 캐러벌부터 여기까지만 뒤로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놔두고 뒤에 이동한 것은 얘네들은 프레이즈가 아닌 거죠 얘네들하고 같이 가야 프레이즈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프레이즈가 아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것도 가볍게 쭉쭉 보시면 돼요 센텐스 프레그먼트도 이렇게 62번처럼 대화를 할 때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 부분적으로 well there you go 어디 갔었어 up to here 이렇게 나오면 요것이 하나의 뭡니까 하나의 프레이즈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프레이즈로서 근데 아까 요런거 보시란 말이죠 요런거 봤을 때 전치사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요렇게 물어봤을 때 who are you ring up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구한테 전화했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on my elder sister 요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up과 뒤에 명사구가 하나의 프레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요게 아닌 거죠 요럴 때는 어때요 65번에 to the cinema 도 가능하고 하나의 pp 프레이즈니까 to가 빠진 더 시네마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np도 하나의 프레이즈니까 근데 요런게 안되는거 안되는거 중심으로 여러분도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왜냐면 ring up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버버 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그죠 프레이즈 오버 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프레이즈 오버 버버 프레이즈가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사의 분포와 관련해서 문장이 프레이즈로 돼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문장의 부사의 분포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하나는 문장 부사 하나는 동사를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 문장 부사라고 얘기죠 하나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부사 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문장을 선택하냐 동사구를 수식하냐 그거 잘 구분하시고 구분할 때 어떻게 해요 한번 해석해보면 돼요 썰트니 같은 것은 문장을 수식하겠어요 동사구를 수식하겠어요 확실히 뭐 이런거 동사를 수식하겠어요 저 문장을 수식하겠어요 문장을 수식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certain that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변형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문장 전체를 이 certainly가 수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그런데 it is complete that 이런거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부사구만 동사구만 수식을 하는 동사구 부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문장을 수식하는지 동사구를 수식하는지 일단 구분은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이 분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문장 얘는 동사구를 수식하는 거죠 자 그러면 67번 같은 이런 문장에서 이러한 부사들이 어디에 위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구조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구조 보면 문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mp 들어가고 modal 들어가고 bp 들어가고 이 구조만 머릿속에서 한번 이미지와 그려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certainly하고 completely 두 가지가 다 쓰였을 때 얘는 괜찮은데 얘는 안 되는 거죠 이 자리에요 동사구를 수식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동사구는 어디에 위치하기 때문에 동사구는 동사구에 붙어야 돼요 동사구 부사는 그렇죠 그리고 completely가 문장 앞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동사구와 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구 부사 completely는 저기에 위치할 수 없고 certainly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위치해서 이렇게 해서 문장이랑 붙을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충분히 위치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뭐예요 문장 부사는 s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구 부사는 동사구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사구에 동사구에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비번 같은 거 보면 여기도 어때요 여긴 둘 다 안 되죠 둘 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mp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전부 다 더 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bp랑 s에 붙을 수가 없어요 둘 다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certainly는 가능한데 complete lean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죠 이 자리에 certainly는 가능해요 certainly는 여기에 s하고 연결이 되죠 이렇게 자리 있으면 s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complete lean은 bp에 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변형을 시킬 거지만 좀 불안전하지만 문장은 확실히 이렇게 뭔가 덩어리로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범주화 돼 있다 그리고 그 범주의 문장 부사 동사고 부사가 거기에 해당되는 근처에서 거기에 구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둘 다 괜찮은 이유로 한번 봅시다 D번에 어느 자리죠 can 이 자리니까 이 자리는 이 자리에서 s하고는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문장 부사도 위치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bp랑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동사고로 수식하는 부사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그 다음에 certainly는 가능한데 certainly는 가능한데 certainly는 가능한데 아 요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돼 있냐면 이번에 한번 볼게요 이번에 certainly는 가능한데 completely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s를 이렇게 볼게요 np 그 다음에 model bp 문장 구조가 너무 옛날식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거라서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 얘가 지금 바꿔야 되겠죠 요거 요게 되고 그렇죠 요거 지워버리고 certainly가 안되고 complete 는 가능하죠 그럼 요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요렇게 해보서 rely on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 자리에 지금 위치하는 거잖아요 부사가 rely하고 on 사이에 그럼 bp에는 지금 붙을 수 있지만 s에 붙지 못하니까 지금 문장 부사인 certainly는 저 자리에 위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동사고 부사는 그 자리에 위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둘 다 위치할 수 없죠 전치사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전치사구에 들어가는 거니까 전치사구 안에는 아예 여기에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사 문장에도 붙을 수 없고 bp에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고 안에 싹 들어가 있죠 그럼 bp에 붙을 수도 없고 s에 붙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 다 괜찮아요 마지막 자리는 요 뒷자리이기 때문에 s에 붙을 수 있고 bp에 붙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인데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장도 하나의 프레이즈로 연결이 돼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이 시험에 시험에 나오기에는 문장 구조가 되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순화된 문장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부사의 분포를 말한다는 것이 약간 올드하긴 합니다 내용은 좋은데 약간 올드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나올까 라는 것은 좀 퀘스천이에요 좀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애드버블 디스트리뷰션과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 69문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certainty는 s 애드버블 이렇게 나왔죠 문장 부사라는 이야기 문장 부사라는 이야기 그래서 s에 붙는다라는 이야기고 s 노드에 붙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completely는 bp 애드버블 디스트리뷰션에 bp 노드에 붙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수정이 돼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completely는 bp 노드에 붙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수정이 되냐면 bbar 노드에 지금 붙는다라고 이렇게 수정이 될 거예요 뭔가 이제 구조를 정교화하기 시작하면 bp 노드에 붙는 게 아니라 bbar 노드에 붙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좀 수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문장 구조를 이런 문장 구조를 우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을 tp로 또는 ip로 문장 구조를 그려낼 수 있으면 tp나 ip로 그려가지고 분석하세요 이런 s 노드로 걸쳐가지고 문장을 분석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나오면은 정말 그 출제자는 요것도 먹죠 출제자는 요것도 먹기 때문에 tp나 ip 요즘은 거의 tp로 지금 나오죠 문장을 tp로 나중에 이제 tp 문장 구조를 여러분도 그려내실 수 있다면 그렇게 다시 그려가지고 tp로 다시 그려가지고 이것이 지금 분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tp까지 안 갔기 때문에 이렇게 원초적인 원시적인 이러한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조금 이것이 시험에 나오기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 요기에 아스트리크 들어간 자리 있죠 요기에 문장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왜냐하면 s 노드에 다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즉 ip 즉 tp 노드에 다 붙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72번에 보시면은 completely 같은 이러한 부사는 여기 별표 친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별표 친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요 자리는 무슨 자리에요? bp 노드에 붙을 수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나중에 이 completely는 bp 노드가 아니라 bp 노드에 붙는다고 이제 수정이 가해질 겁니다 bp 노드에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바꿔서 슬라이스를 좀 바꿔서 가볼게요 슬라이스를 바꿔서 슬라이스를 바꿔서 여기도 지금 프레이즈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전부 다 프레이즈 캐테고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프레이즈 캐테고리는 대략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기서 아까 중요한 부분은 스코프 앰비규어티를 이야기할 때 낫이 지금 낫이 쿠드에 붙는지 BP에 붙는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특별히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은 아까 룩업, 스탠드업 이거 있죠 그 다음에 윙업, 그 다음에 뒤에 MP 나오는데 이때 이 업이 MP의 전지사가 아니라 동사고하고 붙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암기에 둘만 합니다 얘네들은 암기에 두셔야 되고 학교 문법에서도 나오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아까 프레이즈 버브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버버 프레이즈 혹은 프레이즈 버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들하고 그래서 마치 얘네가 하나의 동사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 두시고 하나의 동사처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동사 뒤에 MP, 타동사, 목적어 이런 구조랑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조랑 동일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아까 뭐라고 부르니까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파치클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도 용어도 잡아 두시고요 부사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부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동사, MP, 그 다음에 업 이런 어순이 뒤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런 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코어지네이션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지는 않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어지네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등이 접속 관계는 같은 성분 끼리만 코어지네이션 되는 거죠 성분이 아닌 것들은 코어지네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7, 17번에 보시면 이거 이렇게 성분 끼리 코어지네이션 되는 거 성분이 돼야 코어지네이션 될 수 있어요 PP, PP 그 다음에 부사구 그 다음에 부사구를 코어지네이션 됐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2018년도에 시험이 나왔죠 어떻게 시험이 나왔어요 TP하고 TP하고 CP하고 이렇게 코어지네이션을 시켜놔 가지고 이게 정문이냐 비문이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 요거 이렇게 CP하고 CP끼리 코어지네이션 시켰는데 여기에 CP는 C가 없는 CP 아 예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뭐였었더라 예문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일반적인 문장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된 문장 또는 그 다음에 슈드로 들어간 거예요 슈드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C 자리가 있으니까 요게 CP라고 생각한 거고 얘는 C가 없으니까 혹시 TP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약간 트릭키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CP가 되는 거죠 CP하고 CP끼리 코어지네이션 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시험이 나왔는데 75번 같은 거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거하고 이거는 아까 링업에서 이 업은 뒤에 있는 명사고하고 하나의 성분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프레이즈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네는 코어지네이션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요런 것들을 좀 잘 잡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동사하고 전치사하고 하나 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동사처럼 이런 프레이즈버브 버버 프레이즈 요런 것들은 좀 암기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이 프레이즈버브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동사처럼 의미적인 기능을 한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핵화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프레이즈버브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고 요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아까 룩업 링업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지? 스탠드업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얘네들을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 두는 게 그게 좋습니다 여기는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동일한 프레이즈끼리 코어디네이션 된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PP와 MP 이렇게 코어디네이션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MP하고 PP 이것도 코어디네이션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79몰에 보시면 뭐하고 뭐하고 코어디네이션 된 거예요 워드 레벨 캐테고리끼리 코어디네이션 된 거 그죠? 워드 레벨 캐테고리까지 코어디네이션 된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프레이즈레벨 캐테고리하고 코어디네이션 된 거 요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서 당구장 표시하고 당구장 표시하고 이 코어디네이션과 관련해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등이 접속과 관련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PP는 PP끼리 MP는 MP끼리 코어디네이션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공부할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하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눈으로 보기에 명사와 명사구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단어 하나와 여러 개의 단어로 결합된 거 눈으로 보기에 단어 하나와 여러 가지의 단어로 결합된 거가 있는데 사실은 단어 하나가 있더라도 이것이 MP 기능을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이 누리 눈에 단어 하나만 보이니까 그것이 명사다 월레벨 캐테고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 보이더라도 예를 들면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 이렇게 하나만 보여도 단어 하나만 있어도 이것은 지금 단어 레벨 캐테고리가 아니죠 프레이즈 레벨 캐테고리입니다 프레이즈 MP를 이야기하기에는 MP예요 N이 아니라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코어디네이션과 관련해서 또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많이 나오냐면 뒤에 디프글에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는 동일한 범주를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분끼리 성분끼리 코어디네이션 한다 이렇게 기초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일한 범주끼리 코어디네이션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그냥 응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거는 동일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끼리 요소들끼리 코어디네이션 된다라는 것도 잡아두셔야 되고요 기능 기능이 뭐예요? 이것이 컴플리먼트냐 뒤에 가면 컴플리먼트 애정트 이야기가 나오겠죠 컴플리먼트냐 애정트냐에 따라서 컴플리먼트는 컴플리먼트끼리 애정트는 애정트끼리 그렇게 코어디네이션 된다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코어디네이션과 관련해서 잡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나중에 나오니까 코어디네이션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또 뒤것도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든 동일한 의미역을 갖는 것끼리 동일한 범주라도 그 기능이 다르면 코어디네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범주가 갔더라도 의미역이 다르면 코어디네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것도 잡아 좀 두셔서 코어디네이션과 관련해서 혼동되지 말으셔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요기서부터 책을 읽기가 여러분들 만약에 원서를 읽으면 계속 이런 게 반복되니까 뒤에 이런 게 또 나와요 초반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읽기가 지겨울 겁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빨리 해버리고 좀 쉽게요 여기까지 좀 빨리 해버리고 요거도 요거도 그냥 코어디네이션과 유사한 건데 쉐어드 코어디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용어만 잡아두세요 쉐어드 코어디네이션이 뭐냐면 여기 동사하고 여기 동사가 이 업 더 힐을 같이 쉐어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업 더 힐이라는 요소를 같이 동사가 쉐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워크하고 그 다음에 존 워크하고 메르 렌 이 두 개의 범주가 업 더 힐이라는 것을 같이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어가 되는 이 요소는 하나의 성분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분이 아닌 것을 쉐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성분이 아닌 것을 쉐어할 수는 없다 그래서 82번에 보세요 존 랭하고 그 다음에 랭업 그 다음에 픽업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것을 쉐어할 수 있습니까? 업 메르 시스터를 쉐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링업 픽업 이렇게 쓰지만 이 링업 했을 때 이 업은 뒤에 있는 명사하고 하나의 성분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쉐어한 쉐어드 컨스티이언트 코어디네이션을 쓸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분일 때만 가능하죠 이것도 성분이냐 아니냐에 따지는 거고요 다른 말로 라인 노드 레이징이라고 불러요 라인 노드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이것을 아레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부르면 또 겁나 이게 무슨 특별한 용어가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아레날 라인 노드 레이징 바로 이렇게 쉐어드 컨스티이언트 코어디네이션을 이야기하는 거 뒤로 보내서 앞에 두 가지 요소가 하나를 쉐어하고 있는 거고 쉐어되고 있는 이 요소가 성분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성분이 아니죠 이것이 성분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아까 윙업, 스탠드업, 룩업 이런 것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기하라고 한 거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가볍게 보고 조금 쉽게요 대명사와 대명사가 가능한 것 대명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성분이어야 합니다 특히 명사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이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명사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 87번의 데이터 87번의 데이터 이거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좀 중요한 데이터 같은데 한번 보세요 87번의 데이터 대명사 여기 썼죠 그 다음에 여기 대명사 썼죠 여기 대명사 썼죠 여기 대명사 여기 대명사 여기 대명사 대명사로 썼다라는 것은 하나의 성분을 대체하는 건 맞는데 어떤 성분이냐면 프레이즈 레벨 컨스티투언트를 대체하는 거예요 특히 MP를 대체하는 거예요 이게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MP 그래서 여기 아래 보세요 명사를 대체하는 것 대명사라고 해서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대명사를 명사를 대신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엄밀히 틀린 말입니다 명사 구를 대신하는 거죠 이러한 대명사는 명사 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not in fact a noun이 아니라 whole noun phrase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사론에서는 프로 noun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프로 MP예요 MP를 대신하는 거 이렇게 써야 옳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87번의 데이터 보시면 힘은 뭘 대체하고 있는 거야 얘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guy를 대체하고 있는 거죠 명사 하나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류 그다음에 it이 어디 있어요 boring it이라고 나왔으니까 북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명사 하나를 대체하고 있으니까 오류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트랜스포메이션은 그래마를 대체하고 있죠 그래마를 대체하고 있으니까 오류 이건 오류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게 87번에 대명사 대체에 대한 오류가 있어가지고 비문 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사 하나만 대체해서는 안 된다 대명사는 그래서 대명사가 수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대명사는 뒤에서 수식 받지 않잖아요 왜 수식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대명사는 명사고 전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뒤에 수식할 거리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식할 거리가 뒤에 있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명사고 전체를 대체하기 때문에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있으면 안 되죠 뒤에 수식하는 것들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노미널라이제이션, 프로 PP도 PP 전체를 대체하는 것들 이것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